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요거는 요호와가 한 말이죠. 구약에서 다른 신은 부모님이나 조상신도 범주에 들어가서 제사 모시지 않는 문화가 자명한 것일까요? 아니요. 전혀 엉터리입니다. 제사는 유대인들도 유대인식으로 다 지내는 거예요. 모든 부모 공경하라. 돌아가신 뒤에도 기념하고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거기다 절하고. 여러분이 부모님 무덤 가서 절할 때 하느님 하면서 하나님을 대체할 신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영혼에 절을 하는 거잖아요. 영혼이 귀신이라고 갑자기 귀신이니까 신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황당한 소리죠. 여호와의 다른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제사랑 아무 상관이 없고. 부모신, 조상신이 그게 부모님의 영혼이라는 의미지 그 신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아니 부모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용돈 주면 하나님이에요? 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천국이건 지옥이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내 부모님인데 지옥 가서 지금 그 영혼이 고통받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날, 길날, 밥 한 그릇 못 차려드려요? 그 영혼을 위해서? 지옥 가면 부모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만 부모예요? 그런 취지로 나온 말 아니겠죠. 중간에 뭐가 꼬였겠죠. 중간에 꼬였겠죠. 아니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지옥을 갖건 천국을 갖건 그렇죠.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분명히 지금 살아계실 텐데 그러면 어딘가에 그분한테 무릎 꿇고 절 드리는 게 그게 죄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종교 자격도 없죠. 살아계셨으면 가서 무릎 꿇고 별짓 다 했을 사람들이 죽으면 갑자기 무릎도 안 꿇겠다. 그거를 예수님 탓으로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러라고 그랬으면 죄를 또 짓는 겁니다. 어디 성경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부모님을 봉경하라고 그랬지.